요즘 무슨 일 있는 겁니까? 어제도 잠을 못 자는 것 같던데 안 좋은 일 있어요? 뭐? 강산 씨 속 좀 그만 썩여요 왜 자꾸 사람을 걱정하게 만듭니까? 일찍 일찍 좀 다녀요 왜 맨날 강산 씨 기다리게 하냐고요 요즘 강산 씨 얼굴에 걱정이 한가득입니다 에이 진짜 맘에 안 들어 왜 이렇게 봅니까? 너 이강산 좋아하지? 근데 나도 이강산 아주 좋아하거든 그래서 미안하다 너한테 너 좋은 놈이란 거 알아 그래서 잘해주고 싶은데 이강산만은 양고 못하겠다 이해해라 내가 언제 그러라고 했습니까? 저녁에 술이나 한잔하자 싫습니다 왜 이렇게 놔요? 뭐 이렇게 놔요? 내가 이렇게 놔요?